이번 여행은 휴식에 초점을 뒀어요. 관광한다고 심하게 돌아다니지 않고 숙소에만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숙소를 잡을 때 신중했어요. 식사는 물론 볼거리랑 먹거리까지 한 번에 가능한 숙소를 찾았거든요. 제주도는 공항부터 달라. 제주도라구 제주도 삶다수를 주나봐요. 수건이 어딨나 했더니 수건이 여기 있네요. 샴푸, 컨디셔너, 바디클레저, 비누도, 배. 약간 유리라 민망할 수 있겠지만 뭐 혼자 여행 왔는데 이 정도는 뭐 괜찮지 않나요? 부끄러울 때인 것 같긴 해서 진짜 딱 혼자 여행을 오거나 아니면 연인이랑 와야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하면 바로 송선일 주문 부가 딱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는데요. 당근모양 빵 안에는 달걀이랑 고추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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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샌드치 같은 느낌이에요. 그렇죠. 잘 못 걷는 식감 고추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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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